안녕하세요. 바로상사입니다. 오늘은 KCC 그라스울 크림매트 네이처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라스울 네이처의 주된 원료는 규사입니다. 유기단열재와 달리 프레온가스 방출이 없으며,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생의 주기에 걸쳐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량이 유기단열재에 비해 적어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자원 보존에 앞장서는 제품입니다. 건물의 천장, 벽채 및 경량 칸막이 심재 등 보온 단열재로 사용됩니다. 기존 그라스울은 패널과 폼 알데아이드를 산성 또는 알카리성 총매하에 가열하여 제조했는데, 그라스울 네이처는 식물성 천연 원료, 옥수수 또는 사탄수수 등에서 얻어지는 거분자 폼 알데아이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희 바로상사에서 현재 판매되는 규격은 50T에 450에 1000입니다. 한 봉에 24잔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직접 만족한 결과, 기존 그라스울과 벽산 미네랄울은 잔, 유리가루 같은 분진이 느껴졌는데, 그라스울 네이처는 부드럽고 따갑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벽채를 시공할 때 그라스울은 선택 요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스터디 컴머니 벽채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라스울을 넣어 시공하면 흡수성과 단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단연제를 넣어 시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분지에 쌓인 채로 시공이 되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